안녕하십니까 멋진 억슈리안 번호 한점 들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 뭐 세계 최초 아 이거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네 세계 최초 특수 점화 방식의 캠핑번호네요 캠핑번호 요거 이제 캡틴 b 301 버전인데 여기 좀 놨고 네 꺼내기들이 번호 꺼내는 것도 일이네요 이게 이렇게 협성 렌치가 하나 들어있고 번호는 이 301은 이제 202 뭐 크기로는 202 동생이지만 실제로는 뭐 202의 큰형님볼 되는 애죠 삼바리는 캡틴 103 초기형 삼바리 버전하고 같고 잠깐만 끊어보십시오 야 이거 조그만한 연료통이 아주 귀엽죠 요거는 옵티빵빵 사이즈인데 요거는 이제 불조절 침이 내장된 스타일 예열기도 이제 201 예열기 요런 스타일보다는 아주 좀 얇죠 201 예열기는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걸려서 몸통에 여기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아주 얇아야 돼요 그래서 301 거는 좀 얇고 여기에는 불조절 홈과 알코올 홈이 동시에 이제 뚫려있고 요렇게 이제 세팅이 되는데 이거 뭐 박칭도 안 바꿨네 어이구 이거 풀이 될까 이거 깔대기를 대야지 여기까지만 놓고 박칭도 정비가 안 돼 펌핑을 한번 펌핑을 한번 해보고 예아가 잘 빠지네요 요건 이제 라이터가 없어서 뽑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스 예열기죠 이렇게 이제 가스 예열기죠 이게 뭐예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특수 점화 방식 지금 어디서 나오나 계속 나오지 이거 뭐 꺼놨더니 정비가 옛날 안 돼요 하하 펌핑을 해보고 야 알코올을 안 부으니깐 뭐 편리하긴 해요 그 가스 대신 여기다 뭐 가스 충전하는 게 또 일일 수도 있고 야 이거 깔끔하게 불이 붙었네요 청소 한번 해보고 어 뭐야 청소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영 뭐 정비가 안 된 건지 시원찮네요 청소하는 기능이 침은 들어있는 스타일인데 꺼지지는 않고 침이 풀어졌나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캡틴 302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92보다는 조그마해서 아마 등산용으로 늘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격은 뭐 292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사용하시는 데는 깔끔한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캡틴 301도 만나보세요 블루 쏘리라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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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